네, 반갑습니다. 저희 인사 먼저 드리고 갈게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플라이드입니다. 우산과학기술대학교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첫 번째 공연 재밌게 보셨나요? 좋습니다. 저희가 한 명씩 소개하고 갈 건데요. 한 명씩 나올 때마다 큰 박수와 한 송 질러주세요. 네, 일단 저부터 인사드릴게요. 네, 플라이드미 막내 하이입니다. 안녕하세요. 플라이드미 가수입니다. 안녕하세요. 플라이드미 가수입니다. 안녕하세요. 플라이드미 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많은 공연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플라이드미와 함께 즐기실 준비되셨나요? 네. 여기 저희한테 좀 다가오기 어렵게 자리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다가갈 테니까요. 다가갈 때 여러분들 제자리에 앉으셔서 저희를 반겨주시면 돼요. 아셨죠? 네. 좋습니다. 다음 공연 바로 가도록 할게요. 다음 공연 그만 주세요. ding 아무런